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규맨팔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은 폐쇄병동이라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또 이 게임을 제가 다운받은 이유는 아 이거 왜이렇게 정신사나오지 제가 이 게임을 다운받은 이유는 어 총을 쏘는 게임이에요 제가 총 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저기야 입구구나 입구가 바로 앞에 있었구나 못봤네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죠 데인절 위험하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뭐야 피어싱인가 이거 아주 흥미롭구만 형사생활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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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가죠 저쪽은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이쪽도 똑같아요 나에게 총이라도 주든가 총도 안줬잖아 어 총이다 잠깐만 소리가 너무 커 야 소리 줄이고 있잖아 다가오지마 잠깐만 저 하반신이 날 지켜주고 있는거야 자네 아하 자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거야 한방으로 끝낸다 헤드샷 어 이거 실화야 이걸 못맞혔던 이 가까운 거리에 상반신 자네 보지않았겠지 자 머리 한방으로 끝낸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게 내 선물일세 야 야 야 뭐야 뭐야 반응속도 왜이래 반응속도 반응속도 자 반신아 하반신아 날 지켜줏 좋아 다행이야 너도 한방에 끝내주지 어디에 아니 얘네 왜이렇게 잘피해 내가 못맞추는건가요? 좋아 선물일세 으 grades 이치이 א 아하하하 잘해 아 야 한대 맞았다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라고? 나 이제 한대 맞았는데 한대 맞았다고 이렇게 변해? 피를 좀 회복시켜야겠어 야 피 회복할 거 없는데? 피 회복 어떻게 하지? 좋아 여기 좀 회복을 할 수 있게 뭐야 얘 왜 이렇게 까 자 다 머리 맞춰서 죽여야 돼 이거 자 머리 맞추고 너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니? 되게 기분 나쁘게 아 쟨 안 죽일래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죽일 맛이 안 나네 아 나 진짜 야 잠깐만 이거 가슴 맞으면 세대네 헤드 맞춰야 돼 이거 무조건 어 리벌벌 아 매그넘이구나 매그넘 매그넘 너 더 기울어져 있다 왜 죽질 않아 니는 죽은건가? 어 뭐 알쓰야 알쓰야지 어 뭐 이렇게 안죽어 세대를 맞췄는데 뭐야 니가 이 구역 대장이야? 뭐야 너네 싸움 되게 잘해보이네 뭐야 뭐야 패션 실화야? 패션 왜이래? 가만히 있으면 안 때리는거 같은데 때리네 때리네 오네 오네 뭐야 이거 패션 왜이래 빠션이네 자 피회복했습니다 갑시다 피회복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뭔가 안정을 한거 같습니다 근데 무슨 총알을 먹은거지 내가? 뭔 총알을 먹은거지 방금? 갑시다 샷건 총알을 먹은거 같은데 이 게임에 샷건 총이 있나? 쩌로가자 쩌로가자 파션이 뭐냐고? 패션 패션 영국식 발음이에요 너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 너 아파 보이는데 괜찮은 아 얘는 뭔가 때리기가 미안해 뭔가 내가 얘 죽이면 뭔가 나쁜놈 되는거 같잖아 야 그냥 쉬어 앉아서 아이 죄책감들기 아프고 그래 얜 또 왜 기울어져 있는거야 나이스 호우 회복했구만 다른곳으로 또 가야겠어 다른곳으로 또 가야겠어 가보도록 하지 혹시 생존자 있습니까? 생존자분 생존자분 너 어디서 많이 받는 아 아까 거기구나 미안하다 친구 당황했지? 초반명에서 왼쪽도 가봐야겠는데 이거 초반명에서 왼쪽도 가봐야겠는데 이거 어 야 뭐야 반신이 친구 어디갔어 뭐야 친구 있었는데 아 여기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빨라 빠르면서 느리네 되게 기분 나쁜 반신아 도와줘 도와줘 저 녀석은 내가 맞추기가 좀 힘들어 반신이 파워앗 한방위 잡아주지 도와쓰 가자 아직 네 발 남았으니까 도와줘 아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뚫을 수 있을까 내가? 아 못 맞췄어 이거 뭐야 얘 왜 이렇게 얘 왜 안 맞아 뭐야 얘 왜 안 맞지? 뭐야 이거 없는건가? 우와 이거 멋있다 소리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필요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밤 나 피 100이었는데 이거 하나만 먹을게 미안해 뭐야 얘는? 자는건가? 이 좀비들도 건들지만 않으면은 오지 않아요 오는 애들만 죽이면 돼요 이렇게 건방진 놈 자 오는 오는 애들이 있다니까 유독 자 여기 맞네요 좀 한번 빼고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총알이 없어 총알이 슬슬 한개야 총알이 슬슬 한개야 밖으로 나왔다 야 다 댐벼 씨 다 댐벼 야 오빠야 다 들어와 뭐야 이 가나 초콜릿은 왜 있는거야? 초콜릿은 왜 있지? 뭔지 모르겠지만 초콜릿이 있네요 초콜릿 좋았어 야 갑자기 움직이지 마 갑자기 움직이지 마 갑자기 움직이지 마 갑자기 움직여 놀랬잖아 좋아 아 당 떨어지니까 있는거라고? 아니 당 떨어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맞아 맞는 말이야 이게 내 생각엔 이렇게 땅에 박힌 애들은 의욕이 없는 것 같아 이거봐 내 생각에는 의욕이 없어 더 움직이지 않죠 더 움직이지 않죠 좋았어 좋아 슬슬 끝에 쪽으로 왔구만 이거 산넘어 산이구만 허허 어이 샷건이 더 잡기 힘든 것 같애 헤드가 잘 안 맞아요 이게 너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이랬는데 아무 팀도 없어 봐 어 누가 이렇게 좀비를 가지런하게 든거야 교수님이신가? 너희들 왜 이렇게 가지런히 있어? 깜짝아 씨 움직여가지고 놀랬네 씨 뭐 없는데 아무것도 어 어 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되는거야 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생존자가 있을까 랩 잘할 것 같애 어이 갑자기 움직여 어이 씨 왜 갑자기 움직이는거야 사람 마음 가지고 가지고 노는거 아니야 아 내가 너무 막 싸웠나 총알이 딸릴 것 같은데 이거 총알 부족한거 아니야 나중에 몇명은 무시해야 될 것 같애 자 뭔가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? 아니 일단 깨긴 깼는데 제가 결국에 나온 부분이 이쪽 아니에요? 저기잖아 저기 결국에는 내가 좀비 킬러인가 결국엔 나온 데가 여기네 개구 생겨가지고 결국엔 여기로 나왔네요 아이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그래도 뜻밖의 친구도 생겼어 상반신과 하반신이 친구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다 아 만족스럽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루카는 종료도록 하죠 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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